다니엘 1056 후에마이 2023년 11월 7일 하나님, 하나님께서 주신 또 쌀,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또 집에 묵은 쌀이 나여서 떡을 하여서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. 그러나 어떤 지인 집에는 몇 번을 가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지인의 집 것은 포기를 하였습니다. 하나님,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기고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또 생기고자 할 때에 없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,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그 삶께 누리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. 아버지,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,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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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